지난 7월 동대문구에서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웃 주민들이 나서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생활공간 내 계속 저장하는 저장 강박증이 문제가 된 건데요. 동대문구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폐지 상자와 재활용 플라스틱, 비닐봉지까지 주택 건물 주변에 쓰레기가 한가득 쌓였습니다. 집주인의 저장 강박증세로 쓰레기 더미에 묻힌 주택. 악취와 벌레로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지역엔 아이가 쓰레기 더미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봉사단체와 이웃이 나서 8톤 분량의 폐기물을 치운 뒤에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관내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시경동의 3세 아이가 폐기물에서 양육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동대문구가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역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에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생활 폐기물을 본인 보호자 동의를 받아 수거하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저장 강박 문제. 서울에서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강서, 도봉, 동작, 양천 등 5곳에서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